안녕하세요 캘리포니아 건강 밥상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된장을 덜 짜게 하는 저염된장과 모둠삼밥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우리가 즐겨 먹는 이 된장을 어떻게든 염도를 낮추고 또 삶장을 해 볼텐데요 건강적이면서도 영양이 풍부한 맛도 좋은 그런 삶장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불림매주콩 5컵이랑 양파 1개 토마토 2개가 필요해요 불림매주콩 5컵을 압력솥에 넣어 주시구요 양파도 1개를 썰어서 넣도록 할게요 토마토 2개도 큼직하게 썰어서 넣어 주시구요 그리고 채수도 한 컵 반이 필요한데요 이 채수는 무랑 표고버섯 양파 다시마를 우려낸 물이죠 채수가 없으시면 생수도 괜찮아요 네 이렇게 압력솥에 넣고 20분정도 익혀주세요 시간제략상 미리 익혀 놓은게 있는데요 토마토랑 양파의 형체가 조금 남아있네요 이것을 푸드프로세서에 갈도록 할게요 네 삶은 콩을 푸드프로세서에 다 곱게 갈았는데요 여기에 토속된장을 넣으면 저염된장이 되구요 또 가루간장을 넣으면 적석저염된장이 되죠 자 그럼 먼저 가루간장을 이용한 적석된장부터 해 보도록 할게요 이 된장은 약간 된장 맛은 나지만 토속적인 된장 맛은 아니에요 그러나 삼장이나 옅은 국을 끓일 때는 아주 좋지요 네 삶은 매주콩 갈았는거 한 3컵에다가 3큰술에 가루간장을 넣어주시면 되겠어요 네 골고루 섞어주시면은요 심심한 가루간장을 이용한 된장이 완성이 돼요 이 가루간장을 이용한 된장은요 요양원이나 아니면 건강체위센터 등에서 사용하는데요 이런식으로 된장을 만들어서 국도 끓이고 나물도 묻히고 삼장도 해서 환자분들에게 드리지요 그리고 이번에는 토속된장을 이용한 저염된장 만들어 볼게요 5컵에 삶아서 갈은 콩에다가 바깥 항아리에서 담가 놓은 토속된장 4컵을 넣고 섞어주세요 네 요래 만들어서 냉장고에 넣어두면은요 숙성이 되면서 그렇게 짜지 않는 토속적인 된장 맛은 살아있고 또 콩은 더 많이 섭취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거죠 그리고 양파랑 토마토 채소가 들어가서 더 맛있는 감칠맛 나는 된장이 되는데요 제가 된장 맛을 한번 볼게요 아 너무 맛이 좋아요 자 이제 담아서 냉장고에 넣을 텐데요 이런 식으로 만들어서 먹는 된장병이 냉장고에 있어요 네 먹던 된장이 좀 남았는데요 여기에다가 담도록 할게요 저는 이 병에 된장을 다 먹어갈 점이 되면은 또 콩을 삶아서 오늘처럼 이런 식으로 저염된장을 만들어 먹는데요 그렇게 하니까 된장을 좀 덜 짜게 먹게 되고요 또 콩은 또 많이 섭취하게 되는 기회가 되는 것 같아요 이 된장은 꼭 냉장고에 넣는 거 잊지 마세요 왜냐하면은 바깥에 항아리에 담가 놓는 된장하고 이거 하고는 거의 염도가 배의 차이가 나거든요 조금 남은 걸로 3장을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된장이 2컵 정도 되는 것 같은데요 여기에다가 두부 반물을 얹혀서 넣을게요 여기에 견과류도 넣을 텐데요 호두는 약간 씹힐 정도로 크런치하게 갈은 것을 반컵을 넣을게요 깻과류도 한 2큰술 넣고 통깨도 좀 넣을게요 참기름도 약간 넣어주시고요 파 한 줄기도 다져서 넣어주시고요 마늘도 4쪽 정도를 지어서 넣을게요 요거는 할로피노 인데요 특파 때 있길래 제가 몇 개 따왔어요 요것도 다져 주시고요 그리고 3장을 만들 때 주로 단맛을 내기 위해서 3장에다가 꿀을 넣는데요 오늘 된장은 토마토랑 양파 그리고 콩 자체에 단맛이 있어서 단것은 따로 안 넣을 거예요 자 이번에는 복을 3장을 해 볼게요 뚝배기에 채소 한 한 컵 정도를 넣고 저염된장 2큰술 수부기 넣을게요 양파 반개를 잘게 썰어 주시고요 할로피노 고추도 좀 다져 주시고요 파도 송송 쓸게요 마늘 2쪽도 찌어 주시고요 야채 썬 것을 끓는 된장에 넣어주세요 한꺼번에 다 넣어도 돼요 한 소큼만 끓으면 불을 끌 텐데요 양파가 좀 푹 익기보다는 약간 좀 아삭아삭 씹히는 게 더 맛있는 것 같아요 네 아주 보글삼장이 보글보글 맛있게 끓었네요 그럼 제가 여기서 삶을 한번 사보도록 할게요 네 오늘 텃밭에서 로메인상추랑 케일, 홍상추, 치커리, 쑥갓, 깻잎까지 아주 풍성하게 모듬삼이 준비됐는데요 요거는 홍근대랑 비트업을 살짝 쪄서 준비했어요 캘리포니아 건강밥상에서는요 이런 삶을 사 드실 때 육류를 사용하지 않고 견과류나 아보카도를 사용하지요 그래서 얼마 전에 제가 알려드린 견과무침이나 또는 땅콩조림을 곁들여 드시면 좋고요 또 이런 아보카도를 곁들여도 아주 좋아요 우리 사람의 인체 구조는요 위장이나 치아나 입모양만 봐도 결코 육식을 하도록 만들어져 있지 않아요 그래서 창조주께서는 이런 여러가지 색색의 과일들과 가지각색의 야채들 견과류, 통곡류 등 이런 것들을 음식물로 저희들에게 먹으라고 허락해 주셨어요 그래서 이런 생명력 넘치는 식단으로 우리가 행복하고 건강한 삶을 살도록 저희들을 만드셨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로메인상추랑 케이립, 홍상추를 놓고요 밥안술 아보카도 한쪽 보글삼장 한술 아보카도 한쪽 넣을게요 이렇게 해서 삼을 사드시면 너무너무 맛있겠지요 여러분들께 제가 참 드시도록 해 드리지 못해서 너무 죄송합니다 이번에는 홍상추 두잎이랑 치크리 한입 숯갓을 넣을까요 견과무침을 좀 넣어 볼게요 호두랑 캐슈넛 땅콩 호박씨를 넣은 견과무침이에요 지난주에 저희 집에 한국에서 다섯 분들이 손님이 오셔서 한 열흘간 계시다 가셨는데요 다들 육식을 하는 분들이셨어요 첫날에 오늘처럼 이런 상추삼을 만들어서 상에 내놨는데요 그런데 자꾸만 제 얼굴을 한번 봤다가 주방쪽을 한번 봤다가 자꾸만 주위를 두리번 두리번 하시는 거예요 그러더니 그 중에 한 분이 뭐 없어요 그러시는 거 있죠 제가 눈치를 챘지요 아 고기를 찾으시는구나 그래서 제가 이 아포카드를 쑥 내밀었어요 그랬더니 마지 못해서 한쪽을 드시면서 아 이게 무슨 맛이에요 미끈미끈한게 뭐 맛이 아나도 없네요 그러셔요 그래서 제가요 삼을 이렇게 사서 하나 드셔보시라고 입에 넣어 드렸거든요 마지 못해서 받아 드시는데 한 대여섯 번 꼭꼭 씹어 드시더니 아 이게 무슨 맛이야 정말 맛있네요 그러시면서 자기 생전에 태어나서 고기 없이 삼삼 먹기는 처음이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한 며칠 다른 곳에 여행을 다니시다가 집에 오셨는데요 여행하시면서 저희 집 상추삼이 그렇게 생각이 많이 났다고 가시는 날까지 날마다 한 끼는 이 상추로 삼을 해서 드시고 가셨거든요 이번에는 홍건대랑 비테이블로 삼을 사보도록 할게요 밥을 좀 넣어 주시고요 아보카도 한쪽 아보카도 한쪽 보글삼장 한술 넣고요 이렇게 해서 드시면은요 다른 어떤 육류가 생각나지 않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시면서 저희들을 위해서 주신 이 모든 음식물에는요 식재료 하나하나에마다 항산화 성분과 치유의 성분이 잔뜩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 귀한 음식을 우리가 꼭꼭 씹어서 먹으면서 감사한 마음으로 먹고 마신다면은 건강과 행복한 삶을 드물어 얻는 인생이 되겠지요 여기는 저희 집 앞들 드라이브웨이 인데요 저희는 다른 집들처럼 잔디를 안심고 선인장과 코트로 잔디를 대신했어요 이 코트는 물을 안줘도 늘 푸르고 또 4월 5월이 되면은 이렇게 이쁜 꽃으로 융탄자처럼 장식을 해줘서 얼마나 고마운 식물인지 몰라요 이 꽃들 속에 제가 담은 된장과 고추장 장독대가 있는데요 이 토속 된장은 매주를 만들어 사는 한국 전통 된장하고는 담그는게 조금 방법이 다른데요 더운 여름에도 담을 수 있는 된장이에요 아직은 저희 집에 된장이 좀 많이 남아있어서요 이 토속 된장 담는 것도 언제 한번 영상으로 내보낼게요 이 된장을 오래 먹는 이유가요 이 짭조름한 된장을 그냥 안 먹고 조금 전 주방에서 한 것처럼 저염 된장으로 콩을 삶아서 갈아서 섞어서 만들어서 먹으니까 된장 양이 두 배는 늘는 것 같아요 네 오늘 저염 된장으로 함께 해봤는데요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네요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